안녕하세요. 아마존 앱 서비스의 조용진입니다. 이번 디스 이즈 마이 아키텍처에서는 롯데 그룹의 새로운 이커머스 플랫폼인 롯데온의 BI 플랫폼을 구축하신 목유수 책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임님. 오늘 마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정보통신 빅데이터 사업팀의 모규수입니다. 먼저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아키텍처는 롯데온 BI 플랫폼입니다. 저희 플랫폼은 롯데 계열사 온라인 상점과 오픈마켓 셀러들의 매출, 트래픽, 연계 및 다차원 분석 결과 등을 준식 시간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BI 플랫폼은 데이터 특성이나 어떤 사용 목적 등에 따라서 다양한 특징을 가지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플랫폼을 디자인하실 때 어떤 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네. 플랫폼을 처음 기획하고 디자인했을 때는 계열사 내 비즈니스 데이터와 플랫폼 통합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저희 플랫폼 사용자는 유통 계열사 영업 및 마케팅 담당자들, 그리고 경영진들입니다. 유통 계열사 통합 관리와 계열사별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이커머스 사업의 경영 가시성을 높이고 롯데온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계 시스템을 추가해서 웹과 모바일 형태로 데이터 분석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디자인을 하실 때 어떤 다양한 계열사와 사용자들을 고려를 해서 어떤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유연하고 확장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높은 성능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인사이트를 얻으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림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트래픽 DB, 다이나모 DB, RDS, 레드시프트, 일라이스 서치 등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형, 비정형 데이터들을 서드파티 ETL 툴과 글루를 활용해서 먼저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을 합니다. 이 저장된 데이터를 글루의 스팟과 파이썬 셸 그리고 레드시프트의 스펙트럼과 프로시저를 활용해서 정제를 하고 그 정제된 데이터는 레드시프트에 저장을 합니다. 이 저장된 데이터를 BI 툴을 활용해서 고객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실시간으로 제공해주기 위해서 10분, 1시간, 1단위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성해서 업무에 맞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간 단위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다른 것들은 그렇다 쳐도 한 10분 단위로 데이터 처리를 하셔야 되면 데이터 양이 엄청 많을 때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구성을 하셨을까요? 네, 먼저 저희가 10분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레드시프트의 스펙트럼 기능을 활용했습니다. 이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의 SQL을 데이터에 다이렉트로 접근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전월, 전년과 같은 대비 지표 같은 경우에 1배치를 활용해서 미리 구성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키텍처를 보면 다음으로 복잡해 보이는 부분이 다양한 데이터 소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이 다양한 포맷을 갖고 있을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통합을 하셨을까요? 네, 먼저 저희는 데이터 포맷은 파켓 포맷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래픽 DB와 다이나모 DB 같은 중첩 데이터의 경우 파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트래픽 DB 같은 경우에는 에이브로 포맷으로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된 데이터를 파켓 포맷으로 변환을 해서 레드시프트의 스펙트럼 기능을 활용해서 파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나모 DB 같은 경우에는 중첩 데이터 컬럼을 스트링으로 선언을 해서 그 선언된 데이터를 레드시프트에 저장을 하고 레드시프트에 있는 제이슨 함수를 활용해서 파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데이터를 통합까지 해서 어느 정도 현재 아키텍처라는 설명을 다 해주신 것 같은데 향후에 이 아키텍처를 어떻게 진화를 하실 계획이실까요? 향후 AWS 포켓 서비스 등을 활용한 예측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스트리밍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실시간 분석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AI나 머신러닝을 활용을 해서 분석 결과를 좀 고도화하시는 방향과 어떤 시간을 단축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스트리밍 파이프라인 구성이 향후의 방향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롯데온의 BI 플랫폼에 대한 아키텍처를 소개 드렸습니다. 오늘 자세한 소개를 해주신 모기수 책임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This is my 아키텍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